하와이유 히스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 쿠키런 킹덤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못 뽑았던 이 라떼맛 쿠키를 좀 뽑고요 전투력을 좀 대폭 올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 전투력이 6만 7천 정도 되거든요 오늘 일단 7만 이상 올렸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금 토핑 작동 좀 해야 될 것 같고 우선은 라떼맛 쿠키 뽑는게 제1목표입니다 자, 질렀습니다 뭐? 3만 다이아 정도면 뽑겠죠? 4,200 크리스탈? 요거까지 할까? 에라잇 오오오오오오오 일단 에픽 확정이거든요 요거는 과연? 과연? 라떼맛 등장 시작부터? 일단 에픽 한개 제발! 아 그리고 뱀파이어 맛 쿠키 나와도 좋아요 지금 한 5개만 먹으면 삼성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우유 맛 쿠키를 잘 안 쓰거든요 34,000개 거의 뭐 35,000개급인데 요거 러쉬 바로 들어갑시다 아니 다이아 3만개인데 설마 안 나오겠냐 가자 좋았어 에픽 떴다 아니 진짜 지금 요번 패치로 인해서 호밀맛 쿠키랑 오 이게 지금 개떡상 했거든요 그럼 누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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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실력 아니 제발 에스프레소 맛 쿠키나 라떼 맛 쿠키 다른 에픽 아니면 뱀파이어 맛 저 원래 10회 뽑기 하면 거의 에픽 한개씩은 나왔었거든요 오늘 운빨의 상태가 야 이거 이러다가 영혼석으로 다 채우겠어 제발 영혼석으로 뽑겠다 라떼맛 누나 하트병 그렇지 가자 누구니 바이바이 얼굴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제발 야 killing 하트병 뭐 anything 아 와 결국에 영혼석으로 20개 채웠네 와 에반데 여그 어쨌든 일단은 라떼맛 누나는 확정 쌩으로 한 번만 나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제발 error 쓴 실패라도 불안한 몇 방울이 더 빠질 거야. 설마! 뽕! 와! 라떼 누나! 힘든 일 있니? 아 스택 오지게 쌓아서 터졌네. 아 힘들었다. 오 거기에 0원소까지 개이득! 한 번 더? 와! 이렇게 뒤늦게 운팔이 터지는구나! 오 일단 오늘 목표 달성. 오 하트병 한 번 더! 아 앞에 시본법은 다 재물들이었군요. 너무 훌륭해. 어 방금 두 개 아니었어요 에피? 근데 잘못 봤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와라 에피! 와 다크초코 너무 든든하다. 야 오늘 전투력 많이 올라가겠는데요? 오! 에피가 하나 더! 그렇지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어. 누구야? 와!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아 너무 좋고 미쳤다. 야 이거 삼성도 가능하겠다 잘하면? 아닌가? 야 라떼 맛 쿠키가 쏟아져요. 영호석 두 개에다가 다크초코에다가 라떼 맛 완전 알짜배기 뽑기였다. 너무 훌륭해. 자 아직도 13,000 남았거든요. 자 삼성까지 만들 수 있게 해줘 제발. 아 아니야 기존에 운이 너무 좋긴 했어. 자 갑니다 갑니다. 하트병! 하트병! 아! 역시 뽑기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 야 오늘 되는 날인가 보다. 와! 오늘 개 이득이네요. 이 정도면은. 자 자 이거도 나머지 두 개 다 질러보겠습니다 에픽 다 뽑고 오늘 한번 끝까지 가보자 가자 라떼맛 한 번만 더 나와주면 삼성도 가능하겠는데 좋아 시작하자마자 너는 누구냐 야 오늘 라떼맛 진짜 싹쓸이다 이 정도면 라떼맛 몇 번 나온 거야? 세 번 나왔나? 와 영혼석 3개까지 너무 훌륭해 한 번만 더 가나 마지막 뽑기 진짜 오질나게 썼습니다 오늘 거의 한 20만원 가까이 쓴 것 같은데요 너는 누구냐 아 그리고 길드 아직 저 혼자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신청 좀 부탁드릴게요 뉴페이스 누나 나때만 누나 누나누나누나 레벨 업 그 다음에 승급도 좀 해볼까요? 승급 1성 삼성까지는 좀 만들고 싶은데 꼭 학생으로 돌아간 기분이야 학성 승급 가자 예스 2성 삼성은 25개가 모자르다 아 이거 지금 뱀파이만 삼성 만들기 직전인데 5개 모자라요 영혼석 에라이 난 모르겠다 오늘 눈 돌아갔어 오늘 그럼 총 4만 5천 다이아인가요? 뭐? 아찔하네 아 어떡해요 여러분 뽑기 중독돼 버렸어 나 하트병 제발 하트병 한번 나올 와 이거 진짜 오반데 아 거기서 멈췄어야 했나 아니 뭐야 내 만다이어가 어디갔어 앞에서 제가 운을 너무 많이 썼나봐요 제발 하트병 한번만 이제 나올 때 됐잖아 하트 와 잠깐만 내 다이아 내 다이아 내 다이아 여기서 라떼만 라떼만 한번만 인생 역전 가자 제발 아니야 아니야 좋아 오히려 좋아 뱀파이만 쿠키 삼성 2개 3개 잠깐만 지르면 뽑을 수 있겠는데 삼성도 요거 5개 에다가 요거 지르면은 삼성 완성이잖아 삼성 이거 못 참지 이거는 완성시키고 가야지 맞죠? 가자 삼성 뱀파이어마토 삼성 업그레이드 짜잔 스스로 정답을 정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뭐야 2개가 모자라? 안 돼 잠깐만 이거 마일리지로 살 수 있나? 자 제발 안 돼 아직 희망이 하나 남아있었어요 그래 요거 요거 그렇지 그러지 그러지 아 삼성 간다 나이스 이제 감초 맛이 좀 티어가 떨어졌더라고요 그동안 고생했다 1성 2성까지 만들 수 있겠다 마일리지 쓰면은 자 요 5개만 구입해서 2성 만듭시다 마일리지 샵 가서 5개 둘 셋 넷 다섯 성급 업 오오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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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우우우 USDA going TOG keep putting something in favor and let it down 경험치 적어도 해외에 사야겠는데 itter 별사탕도 사야겠어 야 이거 5만원짜리 질러야겠다 그나저나 오늘 저 현재를 얼마한거죠? 지금 약간 일 저지르고 보니까 아차 싶거든요 와 30만원 썼네 와 오늘 간만에 음모짓했네요 진짜 자 전투력 23,000, 18,000 26,000 23,000 와 얘가 이제 넘어섰어요 아 미쳤다 됐어 됐어 한번 위로 테스트 해봅시다 어 75,000? 들어와봐 코너 한번 시게 내줄게 내가 라떼만 누나와 콜라보 어택 뽕 으아 딜 미쳤다 예스 투 딜로 가니까 애들 그냥 좋아 죽네 순도 못 쉬어 뽕 침묵 걸면서 딜 들어가는 그런 스킬이군요 라떼만 누나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되면은 스테이지도 쫙쫙쫙 밀 수 있겠습니다 제가 8-2에서 막혔었거든요 전투력 모자르니까 화학교실 뚫어버릴게요 짜자자자잔 먼저 에스프레소의 알싸한 맛 느껴보시고 그 다음에 라떼맛의 부드러움과 함께 내려 찍고 힐 써주고 밴파이어맛 으어어 바로바로 빨리빨리 씁시다 어어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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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내가 쉴을 타이밍을 제대로 못 맞추겠어가지고 얍! 죽어라! 첩첩첩첩첩첩첩첩첩첩첩첩 저 바닥에서 깔리면 바닥딜이 계속 들어가나요 저것도? 너무 센데? 잘 봐! 와우! 너무 세다 오늘 천천히 보람이 느껴지는구만 자 일단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라떼맛 와 초대박이에요 삼성까지 단번에 그냥 뽑혔거든요 굉장히 많이 뽑힌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저는 뭐 훌륭한 것 같습니다 삼성이 무려 이제 두개나 생겼고 꽤나 강해진 것 같거든요 저도 오케이 제가 다음번에 전투력 10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길드 지원도 많이 부탁드리고 전투력 10만 이상이신 분들에게는 제가 길드 초대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투력 10만이 너무 높다 싶으면 일단은 그 전투력 기준을 낮추는 방향도 좀 생각해 볼게요 아 오늘 그래도 뿌듯하네요 웰컴 투 설탕규 저 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